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모비닷 32카운트 4월 임프로버 레벨에 리스탈트가 한 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쌈바이스크 2번 사이드, 백볼, 리커버 사이드, 백볼, 리커버 4분의 1 다이아몬드 턴, 크로스 오른쪽 8분의 1 턴, 백, 백, 백 오른쪽 8분의 1 턴,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왼쪽으로 2분의 1 패들턴 하실 건데요 8분의 1 턴씩 4번 하시면 돼요 왼쪽 8분의 1 턴, 1시 반방향 보면서 사이드, 라, 리커버 8분의 1 턴, 사이드, 라, 리커버 9시 도착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사선 앞으로 터치, 투게더 왼발, 크로스, 왼쪽 4분의 1 턴, 오른발, 백, 왼발, 보드 터치 카운트 사이드, 홀드, 투게더, 사이드, 홀드, 투게더 이때는 체스트 팝 같이 하시면 돼요 카운트 and 1, and 2, and 3, and 4, 5, and 6, 7, and 8 섹션 4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하면서 보탑보고 하실 거예요 크로스 오른쪽 4분의 1 턴, 왼발, 사이드, 사이드, 크로스 셔틀 크로스, 볼, 크로스 사이드, 만보 두 번 하실 거예요 오른발, 사이드, 라, 리커버, 투게더 왼발, 사이드, 라, 리커버, 투게더 카운트 1, and 2, 3, and 4, 5, and 6, 7, and 8 2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1, and 2, and 3, and 4, 5 & 6 7 & 8 1 & 2 3 & 4 5 & 6 7 & 8 리스탈트는 7번째 월 16카운트 끝나고 있어요. 7번째 월 6시 방향에서 할게요. 1, 2, 3, 4 5 & 6 7 & 8 1 & 2 3 & 4 5 & 6 7 & 8 지금 체중이 오른쪽에 있어서 왼발을 N 넣으시고 리스탈트 하시면 돼요. 1, 2, 3, 4 이어서 하시면 돼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